최고? 최고? 우연이 터진다. 2점 넘어 어떡해. 아, 마지막. 우와, 알았어. 오늘 우리 연이가 가고싶다는 2차도를 쓰자, 잠깐만. 마늘은 푸러지는 소리가 되게... 맛있다. 반가워요? 재밌다. 상장이 떠요. 맛있다. 계란은 계란에 소고기를 양념에만 넣어주세요. 계란은 계란을 넣고 계란은 계란을 넣었어요. 그냥 국은 영이 별로 없고 양상추 아이고야 양상추가 분명한데 그래? 양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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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쫄면 올리기야? 양상추 완성